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하루 만에 증거 있다는 말은 오해라며 말 바꾸기를 하더니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국회에 나선 대통령이 또 그 말을 뒤집어 엎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장관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지원한 것이라며 무시무시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내부를 분열시키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으셨군요. 아니 분열을 도대체 누가 시키고 있는데 정부 비판으로 인한 분열이 그렇게 걱정되시거든 며칠 새 오락가락 하시는 장관님이랑 말부터 좀 맞추시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